저 나와요 슬람농구 같아요? 왔다 기술들 왔다 자 농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뭐였어 자 레이업을 보일게 레이업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키가 또 힘으로 그래요 아니야 스텝을 바라고 스텝이 코롱으로 튕는기 때문에 로크 좀 할 수가 없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로 못해 발로 못해 튕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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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인형이야 아니 지금 저 그 홈널링 매력주소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농구장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 머리도 숙 묶고 응 이렇게 이렇게 이동복을 다 입고 이동복을 다 입고 그리고 공이 좀 세그라서 아 지금 말 들어주셨어요 어 레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슬램농크.